여러분 어서오세요 제가 오늘 해볼 게임은 드릴코어 드릴코어라는 디펜스 개척 전략 게임인데 이번에 제가 이 플레이 테스트를 좀 진행해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별거 없을 것 같아서 조금만 하다 치우고 다른 게임으로 넘어갈라 했는데 와 이 게임 진짜 개재미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께 바로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 디펜스 게임 중에 진짜 개쩌는 게임이다 이거 이게 한판 한판 다 깰 때마다 자원 같은 게 쌓여서 나중에 이렇게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는데 우선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초보 광고에 시작하는데 저 이번엔 코어 기술자 얘 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게임 시작하기 전에 저 아까 전에 마당에서 이 벌레 때문에 심장마비 걸릴 뻔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거 무슨 일이 속내되는데 자 이렇게 시작하면 요렇게 미사일로 해갖고 땅굴 속으로 사람들을 쏴줍니다. 자 먼저 게임 처음 시작하면 바로 엔터를 눌러주라고 하죠. 엔터 누르면 이렇게 굴착을 시작해갖고 밑으로 막 땅굴 깊이까지 막 파고 내려갑니다. 내려가다가 딱 막힌 부분부터 이제 땅을 파가지고 자원을 획득해서 요기 위에다가 우리 기지를 건설하고 또 저녁이 되면 괴물들이 쳐들어오는데 괴물들이 쳐들어올 때 이 타워들을 지어서 괴물들을 막아주면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. 요 센터에 있는 이 코어만 지켜주면 되는 겁니다. 자 위에 자원들 보이고 요 우리 일꾼들 보이고 자 일단 제가 먼저 해봤을 때 맨 처음에 뭘 해줘야 되냐 공장 먼저 건설할게요. 공장에서 철광석을 계속 생산해 주는데 이 철광석이 진짜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. 이 게임은 그래서 철광석을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해놓고 막사! 막사가 있어야지 우리 병사들을 쓸 수 있거든요. 요렇게 해갖고 이렇게 뚫는 거다. 일꾼들 빨리 뽑아야지 봐라. 여기 보시면 이제 광부랑 운반자랑 경비병이 있는데 이 땅굴 파다 보면 괴물들이 한 마리씩 막 벽개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경비병도 필요하고 또 인마는 그냥 땅만 파는 애고 얘는 이제 물건 떨어진 자원을 주워오는 애이기 때문에 비율은 좀 비슷하게 맞추는 게 좋습니다. 전 그래도 광부로 갈게요 일단. 빨리 뚫어야 되니까. 그 다음에 요거의 철광석. 야 이봐라. 여기서 괴물티 나오려 하잖아요. 이거 빨리 터뜨려줘야 된다고. 봤지? 없어졌지? 이거 가만히 방치하면 괴물들이 계속 나온다고. 그리고 요거 초록색깔. 이 초랭이가 이제. 이 초랭이가 뭐냐면 새로운 기술. 새로운 지을거리 건축물을 해금시켜주는. 아 무슨 이제 연구 포인트 같은 거라 보면 돼요. 대신에 해금할 수 있는 건축물들은 랜덤으로 등장합니다. 일단 폭발하는 로켓 괜찮던데. 난 이걸로 갈게요. 요거 해놓고. 요거 여기다가 달 거다. 첫 포탑 두 개는 무료라잖아. 두 개 다 난 로켓포로 간다 나는. 그러고 나중에 이거 타워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. 보이지? 야 빨리 켜라 빨리 켜라. 야 이거 빨리 켜라. 이봐라 이러면 괴물 나오잖아 이봐라 구멍에서. 또 올라오잖아. 또 나왔잖아. 이러면 이제 우리 일꾼 손실 보는 거라고 이게. 애들 일을 안 하는데 좀 잘 아까보다. 한 마리 더 뽑자. 제가 지금 설명한다고 지금 살짝 집중을 못했는데. 조금 이제 집중하면서 할게요. 어 야야야. 알알알. 자 밤 됐다고 이거 봐봐. 시간 밤 됐죠? 밤 되면 요 밑에 지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들 다 죽이기 때문에. 어 뭐지? 괴물? 아 괴물 다 막았나 보네 이미. 하여튼 밤 되면은 괴물 요기 지렁이 와가지고 얘들 다 죽이기 때문에. 밤 될 때는 이 홀드 R 눌러서 퇴각시켜갖고. 요기 우리 기지로 보내놓고. 위에서 이제 전투를 치러야 됩니다. 근데 지금 제가 로켓 러운체를 지어놨기 때문에 다 막았네요. 자 다음 일꾼 한 마리 뽑자. 이번에는. 이번에 얘로 가자. 아 얘 짜증나는데. 또 죽었다 우리 거. 일 안 한다 얘들. 사실은 얘네들 일하는 게 너무 시원찮아가지고.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 다 잘라버리고 요걸로 그냥 생산하고 싶긴 해요. 요거나 진짜 공장. 이거 두 개 지으면은 생산속도 더 빨라지고. 세 개 지으면 더 빨라지고. 네 개 지으면 더 빨라지고.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요 유닛 뽑는 거 있죠. 여기서 광부를 뽑는데. 요 건물을 똑같은 걸 더 뽑아 놓으면은. 이게 이제 상한선이 지금 7인데. 나중에 10명 13명 이렇게 늘어납니다. 연구소도 마찬가지로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. 더 좋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아 또 나온다 이거 봐라. 아 나 이거 왜 이렇게 어렵나 했더니. 지금 제가 지금 2탄으로 와있잖아 2탄. 요기 아까 전에 이게 그거 내가 두 번째 거. 두 번째 걸로 해서 그렇다. 어 지금 밤이었네. 집에 들어가라. 다 막고 있나. 어 막고 있네. 개 세지 않습니까 로켈 런처. 또 이제 또 한 개 더 뽑자 이거. 나는 이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다. 한 개 더 뽑자. 어 속도 별로 안 빨라졌는 것 같은데. 부숴볼까 얼마나 빨라지나. 이렇게 했을 때랑. 아 조금 느려지는 것 같긴 하네. 그러고 하면은 조금 더 빨라지고 오케이. 너거는 일 좀 해라. 하 이 새끼들이 일을 안 하면 이거. 피통 다 깎여갖고 얻어맞아가지고. 또 뽑는다 나는 이제. 나는 이제 철광석 중독자다. 계속 이것만 뽑을 거다. 내가 봤는데 이게 진짜 개많이 필요하더라고. 이 새끼 좀 죽여둬. 얘 또 나오네. 하이 졌다 이거는. 이건 끝났다 이거는. 그냥 다 죽으라 너 그거. 어 죽어라 잘 가라. 멍청한 새끼들. 난 공장으로 돈 벌거다. 이제부터. 또 밤 왔다. 밤 왔는데 지을 게 없네. 아씨 그래도 임마 있긴 있어야 되는데. 경비병 니가 가라 안되겠다. 와 여긴 지렁이 두 마리 다닌다. 뭔가 망해인 것 같은데 벌써. 나 좀 잘하는 척 했는데. 잘하는 척 했는데 2탄. 웨이브 2번에서 죽고 있다. 다 박살났다. 제가 이 방송한 게 이제 저 따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. 하여튼 이거 내려가자 이제. 이제 빨리 캐야지. 작업 시작했는데 돈 다 떨어졌고. 피 다 깎였고. 타우도 부족하고. 걔 망했네. 이 밑에서 나오는 애들이 진짜 개빡세요 이게. 이게 처음 시작할 때. 제가 아까 초보 광부로 했을 때 그 맵에서는. 이거 이렇게까지 쉽. 이거보다 훨씬 쉽게 했었는데. 지금 여기 지금 계속 나오네 괴물들이. 괴물이 못 나오게 막아야지 이게 우리 이득입니다. 왜냐면 얘네 한 명 뽑을 때마다 철광석 한 개씩 쓰고 있잖아 이거. 임마 이거 이거. 일 안 하면서 맨날 돈만 먹는 애. 이 또 나오지? 여기서 눈 떼는 순간 망하는 거다 이게. 어 밤 됐다 밤 됐다 올라가자 올라가자. 그 다음에 타워 한 개 더 짓자 우리. 이걸로 가자. 하나 더 짓고 싶은데. 오케이. 와 이모 몸빵 개 세다 이 뚱땡이. 얘는 거의 뭐 밑에서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있는데 총 쏜다. 일하는 척 하려고. 저 한 마리 더 뽑아야겠는데 이거. 드릴러를 한 명 더 뽑자. 그 다음에 땅에서 주워오는 애 한 명. 다른 애 한 명 더 뽑자. 뽑고. 경비병이 지금 한 명이네 애인데. 괴물 나오기 전에 내가 지금부터 이제 포착 빨리 해가지고 다 잡아야 되겠다. 어 이거 빨리 잡아라 얘들아. 잡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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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. 괴물 못 나오게끔. 그 다음에 내 짐신 위에 쪽에 이거 먼저 한 개 열고 연구소 한 개 짓자. 자 연구소 지으면 우리 병사들 속도 올린다고. 채굴 속도랑 작업적 그냥 움직이는 속도랑. 피통 올려주고 공격력 올려주면 이런 게 다 된대. 이제 이게 땅 파다 보면 요거 밑에 보이죠 이거. 이 광물이 나오는데. 이 광물 4개 모으면은 밑에 층으로 또 내려갈 수 있다. 이렇게 돼 있다고요. 또 로켓 한 개 더 질까? 돈이 너무 부족하네 계속. 이거 한 개 더 지을까 그냥. 아 다 지어졌다. 다섯 개 끝나는 맥스다. 포탑 이것도 지어야 될 것 같은데. 포탑 공격력 올리는. 내꺼 이거 포탑 공격 속도 빨라지면 좋잖아. 얘도 속도 올리자. 사거리도 멀고 이게 진짜 좋더라고. 로켓 로안쳐가. 또 스플래시 데미지도 있어 이봐. 다 죽이라. 잘 잡지. 잘 잡지. 와 이거 1탄보다 확실히 어렵긴 하네 지금. 원래 1탄에서 여기까지 절대 안 내려왔는데 애들. 말하네 피통. 아직 꽤 하네. 아 철광석 너무 부족하다. 아 얘 또 나오겠다. 나왔다. 못 해먹겠는데. 이거 좀 살짝 못 해먹겠다 이제. 게임 지우자. 재미없네. 빵이 못빵이. 어 이 기술 좀 몇 개 먹어보자. 어 이게 그거네. 밑에 층 내려갈 수 있게 좀 광석. 음 계속 모아야 된다. 저 지금 괴물 나오는지 바래이. 제가 보면 죽을 듯 말 듯 하면서 은근히 자라죠. 내가 볼 때 아까 그 메인 메뉴에서 업그레이드 좀 몇 개. 좀 연구 업그레이드 있잖아요. 아까 보면. 그거 해놓고 하면 이거 되게 쉬워질 것 같다. 지금 업그레이드 된 게 별로 없거든. 오 야간에 주기적으로 로켓 발사. 속도 늦추는 거 이거 뭐 필요하나. 이건 아니라. 아마 또 괴물 티 나올까 봐 못 보겠다. 자 이제 광석 10개 모였네. 자 이제 좀 꺼져봐. 자 여기서 이제 뭐 질 거냐면. 어 이거 아 빨간색 가루. 네. 우리 작업자 속도 올리자. 그 다음에 최고 속도 20% 올리자. 경비병 데미지도 올리자. 이러면 좀 낫겠지. 좀 빨라졌지. 더 이상 얻어맞고만 안 되겠더라. 적물이 효과적입니다. 넓은 범위에서 폭발하는 발사체. 어 이것도 좋았던 것 같다. 그래. 이거 하자. 이게 나중에 한층 내려가잖아요. 이 밑으로. 뭔데 이거. 이거 뭔데. 아 밤이었다. 올라가라. 밤 되면 이렇게 지렁이가 왔다 갔다 해요 원래. 맞지. 여기 입에 닿으면 다 터진다고. 자 이제 막고 있나. 여기서 이제. 아까 나 뭐 말하고 있었지. 아 씨 까먹었다. 쟤 때문에. 지렁이 때문에. 지렁이 때문에 말할 거. 중요한 거 있었는데 까먹었다. 어 이거 왠지 질 거 같은데. 갑자기 뭔가. 뭔가 애들이 많아졌다 더. 뭔가 이상한데. 맞기는 맞겠네. 이거 다음에 바로 밑에 내려갈 수 있겠다. 자 이제 일꾼. 이제 본격 일꾼 늘리기도 해야 되는데. 또 빨갱이 없네. 어디를 뚫어야 되는 거고. 한 개 남았는데. 여기 있나 보네. 어 야. 나 나 나 나. 돈 많다. 50% 더 올리자. 이리도 올려줄까. 이 빨갱이가 아까 전에. 그 1탄 할 때는 빨갱이가 되게 많았는데. 이탈에서는 빨갱이가 계속 부족하네. 아유. 아 인마 그건데. 인마. 스타 그래프트 가디건. 아 이제 다 묻잖아. 이 파래요. 이 파래요. 이 파바래. 이거 먹고. 4대제 바로 올려. 이제 내려가자. 다음날 내려가자. 이거 누르면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. 그 다음 아침에 갈 수 있다고. 그럼 미리 눌러놔야지. 아까 전에 내가. 마지막에. 그 괴물 쳐들어오기 전에. 먹었었으면. 지금 내려가는 건데. 이제 이거 다 비워갖고. 이제 뭐 쓸 것도 없는데. 끝났다고. 들어가 있으라 집에. 그 다음에 우리는. 이제 뭐랄 거냐면. 빨간 건 한 개 먹었네. 막스 한 개 더 지을까 그러면. 막스 한 개 더 짓자. 이제 인간병력도 좀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. 밑에 내려가면. 경비병도 한 명 더 있어야 되고. 또 쳐들어온다. 우와. 끝도 없이 오네. 아까보다 더 빨리 오네. 밤이. 아까 1탄은 좀. 좀 더 늦게 왔는데. 이거랑. 그 다음은. 줍는 놈 한 마리도. 그렇게 10명 딱 채우고 딱 맞겠대. 이발어 스타크래프트 가디건. 가디건이다. 얘는 뭐 보니까. 오버로드인데. 오버로드 얘들 공격 못하잖아 원래. 이건 저글링들이고. 어? 야 나 질 수도 있겠다. 이거 다음 층 내려가면. 이거부터 지어야겠다. 피 올리는 거. 그러니까 일꾼은 완벽하게 지금 세팅되었다. 10명 꽉 찼죠 이제. 또 올리면. 막사 또 지어주면은. 또 13명으로 늘어납니다 어차피. 자 일단 빨리 해가지고. 저거 내꺼 피통 채우는 것부터 좀 해야겠다. 마침 죽기 직전이다. 피 열만 남았네. 얘네가 요 밑에서 작업하는 동안. 요런 자원들 있잖아요. 이런 자원들 모은 만큼. 이제 저 기지로 들고 돌아가면. 밖에서 들고 들어가면은. 그 나중에 우리 아까 메인메뉴에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. 뭔 말인 줄 알겠지. 와 이걸 또 막았다. 아! 막았다 씨. 솔직히 지금 이제 끄고 싶은데 똥 마려워가지고. 막고 말았네. 잠만 이거 어떻게 하노. 아 씨 나 일꾼도 없잖아. 뭔데? 이 거미줄 이거 있잖아요 나중에. 거미줄 이거 항상 먼저 없애십시오 이거. 길막 해갖고 자꾸만 방해하고 다 죽인다고. 어? 우리 일꾼 없네? 열심히 모은 철광석. 다 일꾼 뽑는데 다 쓰고 앉아있다. 이제 끝났다. 그냥 방금 안 살아남았어야 됐다. 나 이번 판 이제 좀 재미없어져서 끄고 싶다. 또 왔나 밤. 방금 밤 끝났는 것 같은데. 이거 이제 끝났다. 벌레도 벌레도 온다 이 바로. 아 이번 판 끝났네. 사실 내심 기대는 했다. 살짝 기대하긴 했는데. 자 끝났다. 안녕. 안녕. 뿡. 겨우 다 했는데. 한 층만 더 가면 끝이었는데. 괜찮다. 난 지금 똥이 마르고서 빨리 끝나야 된다. 죽어도 경험치는 없습니다 문제는 아이템을 먹고 왔나 먹긴 왔네 근데 저거 갖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계속 먹다 보면 부서 레벨이 오르거든요 부서 레벨 오르면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다음 것까지 다 할 수 있게 된다고 지금 현재 너무 발리고 와가지고 이번 것도 못 하겠네 이거 하고 싶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게임 안에서 디펜스 하고 나와가지고 업그레이드 해갖고 그다음 플레이할 때 좀 더 혜택을 얻은 상태로 플레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아주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거의 다 편집을 해서 그렇지 녹화만 2시간 정도 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눔 5.6 gladi어 5.6 gladi어 5.6 gladi어 5.6 gladi어 5.6 네에